그렇다면 우리가 보는 아프리카든 동남아든 우리와 똑같은 사주를 가진 사람은 없을까요? 있습니다. 네, 작두신당의 장정은입니다. 사주라는 것은 그 사람이 타고난 어떤 좋은 집안에 태어나고 좋은 나라에 태어나고 물론 그런 조건들이 주어지는 게 사주입니다. 그렇다면 우리가 보는 아프리카든 동남아든 우리와 똑같은 사주를 가진 사람은 없을까요? 있습니다. 근데 여기에서 달라지는 게 뭐냐면 어떤 조상에 우리가 DNA를 받고 그분의 정신세계를 받았느냐에 따라서 상황은 달라진다 얘기를 하셨거든요. 왜 우리가 사대부 집안에서 자손들에게 자꾸 이렇게 가르쳤던 학문이나 또 그들에게 가르쳤던 인품이나 선정이나 이런 거를 왜 하셨냐면 그러면 이 부모, 할아버지가 우리가 조부대에서 받았던 이 어떤 가정교육이나 그분의 생각이나 그분의 성향을 해서 아버지가 그 본을 따라가시잖아요. 그래서 아버지가 당신 아버지를 닮아가는 것처럼 또 우리 자손들은 이 아버지의 본이나 어머니의 본을 따라가게 돼 있거든요. 그러면 신에서 이래 보시는 게 조상들이 이래 오셔서 아 살았을 때는 몰랐는데 죽고 보니야 알겠다. 그래서 그제서야 그분들이 산에 빌든 들에 빌든 또 때로는 어떤 또 다른 어떤 존재에게 빌어서 본인들이 뭔가 이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왕이면 존경받고 이왕이면 본인들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본인들이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. 그런데 늘 누누이 하시는 얘기는 어떤 거냐면 살아서 부모가 DNA를 바꿔주는 게 제일 빠르다 이 얘기를 하시거든요. 부모 역시도 내 부모에게 보고 듣고 배운 게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만약에 내가 부모에게 배운 게 10개만 있다면 그 10개까지 위에는 또 모르는 거거든요. 부모도 그럴 거 아니에요. 그런데 그 부모가 살아서 바꾸는 거는 지금 세상은 온갖 것으로 본인들이 많이 들을 수 있고 내가 어디 가서 강의를 들을 수 있고 어디 가서 도서관에 가서 책을 볼 수 있고 어디 가서 좋은 사람을 만나서 그들에게 나의 인생관이나 그들의 인생관을 간접으로 접할 수 있는 게 문이 많이 열려 있잖아요. 그러면 내 부모에게 태어났을 때는 없는 집안에 태어나서 내가 영민은 해였지만 내가 이런 걸 못했다. 본인들이 이렇게 하시는데 그러면 지금 살아있는 우리 자식들이 똑같이 가난이 대물림되는 걸 원하지 않는다면 지금 이 부모가 어렵지만 본인이 살아서 이 유전자를 바꿔주면 안에서 어떤 기운들이 바뀌잖아요. 어? 우리 아버지가 바뀌었네? 우리 엄마가 좀 바뀌었네? 이걸 느끼게 돼 있거든요. 그러면 자손들은 꼭 끼요 하고 가니까 삐약 하고 따라가는 거거든요. 따라가다 보면 자기가 뭔가를 닮아가려고 해요. 어느 날 외방으로 돌든 아들이 외방으로 돌든 딸이 어느 날 부모가 뭔가 달라져 있고 엄마, 아버지가 달라져 있다. 엄마가 달라져 있다. 아버지가 달라져 있다. 이러면 이 애들은 약간 몸칫거리면서도 나가는 출행이 열 번 나갔다가 아홉 번 나가고 점차 줄어드는 경우를 발생하게 돼 있거든요. 그래서 신에서 누누이 하시는 말은 내가 살아서 보는 어떤 관점들이나 이런 유전자를 바꿔놓고 가면 적어도 내가 죽었을 때 아이고 못 도와줘서 미안하다 내가 도와주고 싶은데 이렇게 와서 미안하다 저렇게 와서 미안하다 소리는 혼백이 돼서도 안 할 소리다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. 무조건 자식에게 네가 남을 어떻게 힘들게 하든 말았든 네가 백 개를 가지라고 부모가 가르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? 적어도 선이 있고 악이 있으면 그 구분을 지을 줄 알고 이 아이에게 뭔가 만들어주면 아이 자체가 따뜻하게 변해지잖아요. 지금처럼 무조건 1등만 해라. 무조건 네가 그 반에서 우선이 돼야 된다. 세상은 돈이 제일이다. 다른 거 다 필요 없다. 이런 식으로 가르쳐놓으면 나중에는 돈이 제일이다 했으면 얘는 돈 때문에 죽을 거고요. 공부가 제일이다. 너는 다른 사람이 죽든지 말아든지 그냥 1등만 해라. 그러면 얘는 1등하다가 나중에 저 모래밭에 빠질 수도 있고요. 어디 저 산에 가서 지 혼자 있는데 지 혼자 1등이잖아요. 결과적으로 이 1등병 네가 혼자만 가라가 돼 있으면 얘는 홀로 외롭게 죽어지는 경우가 발생을 한단 말이에요. 그러면 옛날 사대부 어르신들이 하셨을 때는 더불어 가라. 더불어. 이웃과 같이 이렇게 가셨잖아요. 그런데 그 정신이 DNA가 우리나라는 남아있습니다. 남아있기 때문에 여기에 계시는 우리가 지금 아이들한테 줄 수 있는 거는요. 부기도 좋고 뭐 또 그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어떤 명예도 좋습니다마는 일단 이 내가 살아있는 나 자신이 뭔가 바뀌어져 있는 모습을 보여줄 때 이 아이들도 바뀌어져서 적어도 내가 눈을 감을 때는 아 나보다는 이 아이들이 더 현명하게 살아갈 수 있겠구나. 나보다는 얘들이 어떤 어려움이 봉착이 되었을 때 개척할 수 있겠구나. 이걸 정말 조상들이 원하시는 거거든요. 우리가 신에서도 그래요. 무조건 우리가 구설을 열어서 빌고 막 한다고 해서 들어주시는 게 아니고요. 내가 이걸 해줄 터이니 너는 이걸 해라라는 제시를 하거든요. 생전 책을 안 읽었던 사람 보고 어느 날 진짜 어려운 후 단태 신곡을 갖다 주지는 않습니다. 편안하게 읽을 수 있는 거를 보고 접하게 만들거든요. 그러면서 엄마의 생각이 깨어나면 자손들도 어느 날 부모와 케미가 되니까 스스로 부모와 얘기가 되고 대화가 되니까 당연히 걸음이 늦게 오던 아이가 빨리 오고 안 모이던 아이가 모여지는 거 이런 부분들이거든요. 그래서 이 DNA는 너무 중요하고요. 정말 조상이라는 어떤 존재가 이 사람들에게 구선에게 어떤 작용을 할까라고 했는데요. 이것만 봐도 과연 돌아가신 조상의 어떤 우리가 DNA 그분들의 어떤 기운 이거를 못 받는다 말하는 거는 조금 아니신 듯 저는 그래 보는 거고요. 설령 우리가 화장을 해서 DNA가 헛어졌다 하더라도 살아생전에 당신 부모님이나 조부 조모님이나 그분에게 받았던 정신 중에 아홉 개는 버려도 하나의 좋은 거는 반드시 씁니다. 찾을 거는 누가 해야 되느냐 남아있는 우소니 그 DNA를 찾으세요. 반드시 그 효과는요. 내가 만약에 조부 조모님의 이런 슬화에서 자라셔서 그분의 DNA를 나는 볼 때는 닮을 게 없는데 근데 우리 할머니가 사람한테 퍼다주고 이러는 거 참 좋아하셨어요. 예 그거 하나 찾아오세요. 그러면 나머지 이 하나만 찾으면 여기 이 유전자로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선대에 우리가 3대로 4대로 그 유전자가 타고 내려온다 하시거든요. 그래서 DNA가 더 중요하다. 이래 보시는 거예요. 사주의 똑같은 구성으로 봤는데 왜 이 사람과 이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사주를 가졌음에도 발복이 되지 못하느냐 하면 이 부분이었다. 그래서 그들의 조상에서 그들의 부모에서 요게 배운 유전자가 다르다.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 없이 또 이렇게 되는 경우도 여래가 있잖아요. 그 사람들도 보면 어릴 때 큰아가 할 때 보면 딱 보면 그래요. 아 저 사람은 아버지 닮았겠다. 저 사람은 어머니 닮았겠다. 어머니 성정이 그랬겠다. 설령 이 양반들이 우리가 보육시설이나 자랐다 하더라도요. 거기에 그 건성은 남아있습니다. 그러니 조상만 무조건 탓할 부분도 아니고요. 후손이 그냥 무조건 내가 잘했다고만 우기지도 말이시고요. 지금은 이분들의 좋았던 DNA 내가 그 DNA를 받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태어났거든요. 이 DNA를 가지고 본인이 하나만 끌고 들어오면 나머지 부분은 본인이 열 수 있는 거거든요. 어차피 이분들이 보고 듣고 배우는 게 우리보다 늦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이 열려있잖아요. 지금 홍수바다거든요. 지금 이 인터넷 세상이 그러면 이 홍수바다에서 나는 그 정도 혜택이 많으니까 더 좋은 결과를 발생한다. 이래 봅니다. 그래서 저는 DNA의 힘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요. 그래서 본인들이 타고난 사주와 여기 둘이 딱 만나면 금상첨화가 되는 거죠. 그래서 가졌다고 그렇게 우쭐대지 마라. 그래봐야 백년도 안 된다.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. 작두신당의 정정은이었습니다.